60만원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60? 60이요? 20에? 60에 20번? 네 60에 20번? 오케이 그럼 이거 어때요? 50에 30번 좋아요 스티브쌤 83, 86 스티브쌤 89 100 응? BMI가 뭐해? 어.. 이게 베스트 맨 임포텐트인데 베스트 맨 임포텐트요? 남자가 최고로 중요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로니쌤이 개인 계좌로 보내면은 싸게 해주신다고요? 개인 계좌 뭐해 한국말? 한국말로 개인 계좌인데 아 그니까 운동을 몸을 예쁘게 할 거야 몸을 파킹 뷰티풀하게 할 거야 같은 거 아닌가요? 에? 로니 원래 야 아뇨 나 리스펫해 비키니 대회에도 남성 최초 입상하고 제가 살던 동네에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원숭이였어요 예 그때 배웠어요 소스? 마요네즈 들어간 거 아니 그거 소스는 거 아닌가? 마요네즈에도 일반 간장보다 마요네즈에 단백질이 더 많아 어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마요네즈 그거 How? 어떻게 좋아하냐고 별 몇 개야 아 별 별 5개 있잖아 2개 반? 2개 반이면 많은 거 아니야? 5개는 50점 많았다고 왜? 2개 반이잖아 2개 반이잖아 2개 반이잖아 숟가락 3호와 5년이세요? 아 마이 그랜마더의 엑스보이프렌드가 3호인이야 네 그래서 혹시 나한테 성격이 있을 수도 있어?